네 안녕하세요 도우케스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아가는 뽀메라니안 화이트 뽀메구요. 공주님입니다. 공주님. 이름은 라라구요. 3개월 반 정도가 돼서 저희가 위생상 가위컷을 하고 있습니다. 가위는 제가 직접 자르고 있습니다. 자 이쁘게 곰인형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루 멀다 하고 줄임배를 채웠지. 그 작은 엉덩이는 쉴 틈이 없었고 또 따기는 손길에 또 욕심은 부풀네. 에이 에이 시간은 또 금세 흘러서 너 기대 품을 떠나서 못 자주 했던 곳에 멋진 옷깐을 지었지. 발 디딜 틈도 없이 날은 가득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었니 이런 두둑이 들었네. 볼링 마마마마마바파대 두두두두로 봤어요. 세차게 담았는데 다 텅 비어있네요. 볼링 갱갱갱갱갱갱갱갱갱 너무 늦었나 봐요. 다시 돌아간다 해 또 누가 날 받아줄랬나요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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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달을 부여잡고 난 슬피도 울었어 저 해가 떨어지면 도둑을 잡아야 해 주위를 둘러보다 바다군을 떠보니 옷같던 팔자국이 내 거 하나뿐이네 Oh only my mama 마음을 바빠 내 두두둘 어팠어요 새 차게 닮았는데 다 텅 비어있네요 We're warning g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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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었나 봐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누가 날 받아줄란나요 Hey 엄마, 아빠, 이게 다 내 택시가 내는 잘 모르겠다 내는 잘 모르겠다 집에 돌아가는 이래 나도 또 후회를 해야 해 어디서 보도 말하지는 몰라 다시 돌아가는 길을 반복해야 해 근데 다시 또 생각해봐도 못나올지도 잘 모르겠어 아빠 내가 그 다음